Special Purposeful, SPS라고 하는 용어들을 우리가 그 사이 몇 번 접하셨죠. 그 내용을 좀 더 이번에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이시 플랫폼은 XMPP 서버 베이스의 웹 아키텍처입니다. 기존의 World Wide Web하고는 좀 달라요. 독립적입니다. 독립적이면서도 기존의 웹과 서로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XMPP 서버가 동작하는 방식 자체가 기존의 World Wide Web하고는 동작 HTML, HTTP Web하고는 동작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거나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요 녀석이 그러니까 오픈이시 플랫폼의 주요 서버, 온누리 서버입니다. 거기 밑에 16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얘가 각 대륙을 대표해요. 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프랑스가 있는 유럽 대륙, 그리고 아메리카, 그리고 호주, 그리고 또 더 있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그 속에 각 국가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게 총 256개니까 UN에 등록되어 있는 193개 국가를 할당하고도 조금 남죠. 그리고 각 국가별로 또 16개의 그게 있죠. 각 부서, 부처가 등록이 돼요. 할당이 됩니다. 교육부, 혹은 국토부, 또 문화체육부 이런 식으로 각 부가 할당이 되고 거기 밑에 네번째 계층에는 또다시 각 부주에 소속되어 있는 청들, 청들이 할당이 됩니다. 청과 처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그 밑에 있는 것이 ABC 코퍼레이션이라고 요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다룰 ABC, Autonomous Banking Consortium이라고 있습니다. 그 코퍼레이션들이 할당됩니다. 그렇게 돼서 전체, 세계 전체가 하나의 틀 속에 딱 들어오게 되죠. 조직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프넷시 플랫폼 자체는 올해 첫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Nation-Oriented 플랫폼입니다.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두고 있는 거죠. 그죠? 도로해도 되겠네. 이런 플랫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프넷시 플랫폼은 국가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조직되어진 그러한 디센트럴라이즈드 전체, 전 세계의 국가 조직이 여기에 딱 랩핑되도록 구성되어 있고 상부 구조를 형성하고 그리고 하부 구조 하부 구조는 ABC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ABC 코퍼레이션이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4월에 코딩하는 표준은행 있잖아요. 표준은행 이런 것들 그게 ABC 코퍼레이션의 하나예요. 표준은행과 같은 것들이 각 분야별로 다 구성이 될 겁니다. 표준 병원도 있을 거고 표준 교통 체계도 있을 거고 표준 시청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ABC 코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온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네이션 슈퍼를 설정이 됩니다. 각 국가 코드가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82번이니까 이것을 16진수로 바꾸면 0x52가 되죠. 52가 아니고 5e가 되죠. 16진수 5e. 이것이 각각의 할당이 되고 주소는 IPB6 주소 여기 있는 이 주소 체계에 그대로 맵핑이 될 겁니다. 여기서 시작할지 어디서 시작할지는 나중에 주소를 우리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주소를 좀 큰 주소 덩어리를 받게 되면 앞에서 부터 시작할 거고 작은 주소 덩어리를 받게 되면 뒤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일단 큰 주소로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 국가를 할당하는 거죠. 각 국가 번호를 할당하게 되고 이게 아니네요. 어디 갔나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것이 한국은행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중부 주요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ABC 컴퍼니들이 마지막 계층을 형성됩니다. 이것이 SPC, SPS Special Perfers 수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수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 중에서 이것들은 특별한 형태가 그러니까 첫 번째 계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층까지 그렇죠? 이 네 번째 계층까지는 특별한 용도의 수풀 서버들이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몇 가지 살펴봤었는데 나머지 특별한 것들도 계속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응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